5, 6, 7, 시작! 그 깜빡병 하지마 스톱! 아직도 초보적인 기술을 쓰는 친구들이 있구만 물병 내일 치마? 자네는 내 앞에서 치마가 통할 거라고 생각해 나가 나가! 시작부터 3명이 탈락이라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데? 겉으론 여유있게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페이크야 밑에 재산의 손이 존재하고 있었어 역시 나가! 바지 치퍼 안에 컨닝 페이퍼를 숨겨놓은 저 친구 멀리서 글씨가 안 보일 땐 야한 생각으로 원근감을 조절하고 있어 하지만 저 정도의 기술로 홍석천 교수를 속이기엔 부족하지 네 비퍼를 비퍼려! 너가! 이제 촛자들은 대충 다 빠진 것 같고 진짜 고수를만 남은 건가? 역시 기존의 방법들은 전혀 먹히질 않고 있어 아니 저건 겉보게 난잡한 옷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48태기로 보면 컷닝 페이퍼가 보이는 매직 아이옷이야 21세경 친개념 컷닝이라고 매직 아이는 너만 볼 줄 안다고 생각했나? 그래 자랑스러웠다 사빨티 근심이 왜 이렇게 추워 아저씨 저걸 추운 척 블라인드를 걷고 밖에 있는 스나이퍼가 레이저로 컷닝 페이퍼를 쏴주고 있어 드디어 외부 인력이 동원되기 시작한 거야 교수한테 좀 있었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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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케도 아직 안 걸렸고 어디가 얼마나 버티나 걸 두고 볼까 제게는 모든 수를 다 읽고 있어 대단하군 홍성찬 교수 아니 아니 저건 좋았어 자가 체면을 통해 어제 공부하던 대로 체면 여행을 떠났어 전혀 컷닝에 흔적이 남질 않아 이건 완전 범죄야 네 체면은 내가 못 들어올 줄 알았냐 나 혼자 남은 건가 대단하군 정성 아직 컷닝에 걸리지 않는 이 순간을 위해서 3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보여드리죠 내 비장의 컷닝 기술 안심탈이 알버트 안심탈 안심탈이 안심탈이 건잉을 위해서 신내림을 시킬다니 2개가 0.25 어어어 엇 아 안해 안 돼 들어와 들어와 다시 내 몸으로 들어와 안 돼 그 시간에 공부를 더하지 그랬어 이 친구야 아무튼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나자고